킹파이브! 킹파이브 스카이 페스티벌 네셔널 팬케이크 페스티벌 이상한데? 타일러한테 설명해줘서 마땅한 영어가 없어져 애매한 애매한 킹파이브 스카이 콩글라출레이션 네셔널 팬케이크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안 했어 다 영어로 했지 너 힌트 안 줬어요? 완전 한국 사람이네 왜 이렇게 다 썼어 공개하겠습니다 네 파이브 나 다 좀 나올게 뭐라고 쓸 줄 알고 파이브 스카이 축축 네이션 황금전 팬케이크 왕우전축 국전 정답입니다 한국 사람이야 사이너 너무 웃겨 우리 얘기 줬다네 여기다 어스카 최고다 와, 너무너무 맛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뭐가 제일 좋아요, 특히나? 깻잎? 생선, 생선죠. 생선 좋아하고요. 잘 먹겠습니다. 와, 너무 맛있다. 그리고 저는 역시 같이 먹어야 맛있어. 왜 문제 없었어요, 우리? 어려웠어요. 진짜 어려워요. 근데 너무 재밌어요.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배워가는 게 많으니까. 재밌었어요. 하여튼 그쪽 문제아들한테도 잘 얘기해줘요. 지석 씨한테 얘기 좀 해줘요. 네, 얘기를 할게요. 저도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. 왜요? 더이상 제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. 나는 진짜 상담을 못했는데. 너무 부담스러워. 난 편한데. 난 좋은데. 솔직히 말하면 김용만인지 김성준인지 모르겠어요. 맞아요. 모르겠어요. 맞아요. 사실 둘 세트야.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. 전화해보니까 거의 많이 회복되셨다니까. 아, 네네. 우리 김성준 MC에게도.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? 네. 잘한다. 감사합니다.